지난 2019년 광안리 밀락회타운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돼 여고생이 숨진 사고는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락회타운 상인회장과 관리소장 등 3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, 수영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관리자들이 유해가스 유출 위험을 알면서도 공기공급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사고와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